아 그거 레전더리 현금같이 35만원짜리라고? 집사님? 아 나 어떡해! 나 죽을게 그냥! 안돼 나 그냥 죽어버릴래! 구독하면 안잘나마지! 아흥!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땡나른이에요! 오늘은 우리 멜로우님께서 킹패스를 시작했다고 하셔서 멜로우님을 한번 속여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멜로우님! 안녕하세요 나른님! 100만원짜리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멜로우님한테 제가 정말 좋은 열매 하나 뽑아 드리려고 왔거든요? 오 그거 딱! 그 어디 사기꾼 말투 아니에요? 아 무슨 소리에요! 오늘 가맨님께 좋은 물건 하나 가져와서 딱 그건데? 아 무슨 소리에요! 제가 아시다시피 킹패스에는 거의 탑급으로 현지로 하지 않았을까? 아 맞습니다! 그쵸 그쵸 그쵸! 그건 알고 있죠! 후고인거 안줍니다? 아 뭐예요? 예! 아 그래서 우리 멜로우님 이제 킹패스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사기 열매 하나 뽑아 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말투가 너무 사임이 많던데 지금! 아 무슨 소리에요! 아까 보시니까 메루메루 열매 쓰고 계셔가지고 제가 빛빛 열매 드렸는데 아 맞습니다! 아 그것들 다 필요 없고 제가 최상의 열매 하나 딱 드리려고요! 아 무엇은 열매죠? 아 이거 진짜 쓰면은 진짜 지금 스탯 하나도 없잖아요! 스탯이 없죠! 열매 스탯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배 타고 다니시잖아요! 배 타고 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날라 다녀요! 우와 간지! 날라 다닐 수 있고 배 탈 필요 없고 최상의 최상의 열매다 진짜! 그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아 제가 뽑아 드릴 거예요! 아 진짜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저 잼 엄청 많아요! 진짜? 게이든? 지금 돈도 아마 제가 킹패스에서 거의 랭커끼부로 많을걸요? 아... 얼마의 뜻인데요? 953 일리언! 아 근데 저 자꾸 바다에서 죽어요! 그니까 이제 바다에서 안 죽게 날라 다녀야죠! 아 여깄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위로 올라가기 좋은 자꾸 죽어! 여기 엄청난 사기 열매! 뭐지? 하나 둘 셋 얌! 먹었습니다! 이제 스킬 한번 사용해보시겠어요? 자... 잠깐만! 저기죠! 대박이죠! 뭐야 이게! 대박이죠! 우와! 이거 그거 아니야? 공포화가 그거 있잖아! 뒤로 걷는 거! 그거 하늘 날 수 있어요! 꾹 누르면서! 꾹 누르면 어떻게 나와! 꾹 누르면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날아가요!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 이런 할 수 있다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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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 오케 오케 갑니다!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오케! 우와 헐 대박! 와 저 있어 저 있어! 하늘 날 수 있다니까! 귀여워! 아니 귀여운 건 아니고 좀 징그럽긴 한데! 쓸모가 있긴 하네! 오! 그거 날라다닐 때 최고예요! 대박이죠! 와우! 아 진짜 징그러운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정말! 이런 사기 열매도 주고! 아 진짜 나 너무 착해! 라라라라! 라라라! 감사합니다! 또 조금 없나요? 다른 거 드릴까요? 지금 보시면 밑에 물음표로 네모 박스 색깔 있죠! 검은 색깔이 일반이고요! 그리고 초록 색깔이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희귀 등급! 희귀 등급이고요! 그리고 보라 색깔이 레어 등급! 더 높은 등급! 마지막 빨간 색깔이 레전더리 등급이에요! 아아아아! 레전더리 등급 같은 경우는 총 4개밖에 없어요! 열매가! 레전더리 등급은 뽑기로 얻을 확률이 1%! 그럼 나르님 맨날 그러면 레전더리 등급 뽑아서 시청자분을 나눠주시는 게 이거 하시는 거예요? 어 저는 하루에 한 200개씩 뽑는데 레전더리 등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아...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여기 여기 앞에! 어... 먹어봐요? 무슨 색깔이기에요? 네모! 네모창! 오! 빨간색 레전더리다! 네 그게 레전더리 등급입니다! 헐! 그냥 보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데 맞아요? 응 맞아요! 네 죄송해요! 뭐야? 1번! 어 저 다 락되어 있어요! 지금 너무 레벨이 낮아서 아마 그럴텐데 레벨 올리시고 나중에 쓰시면 돼요! 그열매 같은 경우는 날라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광역으로 스킬 쓸 수도 있고 나름이 저 방금 레전더리... 모르고 없애버린 거 같은데... 저 레전더리 삭제한 거 같은데요? 저 레전더리 삭제한 거 같은데... 저 레전더리 삭제한 거 같은데... 저 레전더리 삭제한 거 같은데... 아 내가... 아 내가 초보자... 뭔 놀러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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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 아 또 맛있는 거 먹...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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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송해요... 네... 그거... 그거는 이제 순들 열매라고? 저... 아 나 어떡해! 우와 이거 쩐다! 아 그거 레전더리 현금같이 35만원짜리라고? 집사님? 아 나 어떡해! 나 죽을게 그냥! 안돼! 나 그냥 죽어버릴래! 이거 진짜 3000로봇짜리라고? 나 진짜 미안해! 나 어떡해... 그게? 에이 그건... 삼천 로봇 쓰는... 어.. 농담이구요 그건 아 뭐야 1000로북스 오전거면 되려나? 집사님이 불알해! 아 나 진짜 나 진짜 지금 심장이 그냥 일회용 돈 주고 사는 거는 한 500로북스 되려나? 1000에서? 500로북스요? 응 그래도 비싸네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금방금방 다 갖고 오는 거라? 아 저랑 약간 결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모덕숲 때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아 좋습니다 영상감은 다 뽑은 것 같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또 버려지는 건가? 아 근데 영상은 어디서 뽑았어요? 지금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랬지 개인적으로 아마 편집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개 좀 쌓일 것 같아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열매 몇 개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호위무사 할게 호위무사 야 다 비켜! 야 35만원 공정보내 한 사람이야 아 이게 레벨 이게 레벨만 됐어도 필요한 것들 싹 두고 갈텐데 아 저 레벨 열심히 표현해야겠다 일단 그럼 처음에 찍으시면 저한테 얘기 주세요 제가 이거 미호크 목걸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게 무슨 목걸이야? 이거 유일한 레전더리 악세사리? 예쁘다 아싸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할테니까 처음에 찍으시면 한번 더 영상으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쓰셔도 돼요 저는 목걸이만 준다면 나는 괜찮아 오케이 좋습니다 킹피스에는 집사님보다 한 수 2일 거야 아 그치 그치 집사님 덤비세요 죄송합니다 집사님도 킹피스 하시던데 어제 아까 보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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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좀 좀 눌러주세요 제발 이거 따라 좋아요 좀 눌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자의 알림 설정 멜로우 다이어리 감사합니다 네? 하하하